네, 랄라온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여러분들께 좋은 모습 보여드리게 됐는데 오늘 컨셉은요. 패딩 점퍼 진의 매치라고 할까요? 오늘의 인호가 좀 더 성숙력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고요. 여러분들께 또 색다른 인호를 보여드릴 수 있게 되어서 많이 기분 좋게 생각합니다. 오늘의 인호가 좀 더 어리게 나오고 싶어요. 오늘의 인호가 좀 더 어리게 나오고 싶어요. 배고파요. 좋은 하루 많이 쉬고 싶어요. 좀 더 어리게 나오고 싶어요.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요. 여러분들 연습을 조심하시면 앞으로도 많은 사람을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.